평범한 저녁 식사자리였습니다. 화투를 치며 식사를 기다리던 4명의 단골손님들과 식당 주인, 그리고 식당 주방 할머니까지 이렇게 총 6명은 함께 식사를 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참혹한 비극이 기다리고 있을 줄 누가 예상하고 있었을까요? 잠시 후에, 두 이들 6명은 모두 응급실로 실려가게 됩니다.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사건은 2013년 2월 20일 오후 7시경 충청북도 보은의 한 식당에서 저녁 식사 직후 발생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사람들이 나 죽겠다는 소리와 함께 구토와 설사를 하며 호흡곤란 증상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를 목격한 식당 바로 옆 주점 사장 최 모 씨는 곧바로 119에 신고를 했고 여섯 명 모두 응급실에 실려가 응급처치를 받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5명은 치료를 받아 회복했지만 정 모 씨는 사건 발생 5일이 지난 2월 25일 결국 사망하게 됩니다. 이들의 혈액을 국가수의 혈액을 국가수의 혈액을 국가수에 보내 분석한 결과 이들이 먹던 음식물에 액체 상태의 메소밀이 섞여있던 것으로 드러납니다. 메소밀은 무생무취의 액체로 소주 한 잔 정도의 약만 마셔도 죽음에 이를 정도의 고독성 농약입니다. 그리고 양념간장을 만들어 놓은 통에서만 이 메소밀 성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콩나물 밥에 이 양념간장을 비벼 먹은 여섯 명이 모두 피해를 입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건이 단순 사고인지 누군가 고의로 저지른 범행인지 그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단순 사고라면 조리 과정 중 실수로 메소밀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메소밀이 워낙 독하다 보니 쥐약에 섞어서 쓰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당에 쥐 제거용으로 구비를 해둔 메소밀을 주방일을 보던 이모씨가 조미료로 착각하고 넣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식당 주인의 동생은 식당에서 근래에 메소밀을 구입한 적도 없고 평소에 구비해두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정말 조리 과정 중에 실수로 메소밀이 들어갔다면 식당 안에 메소밀이 든 용기가 있어야 하지만 식당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고의로 저지른 범행의 가능성이 커집니다. 대체 누가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일까요? 일단 범행 시간을 추정해봐야겠습니다. 메소밀은 주방에 있는 다른 재료 어디에서도 검출되지 않았고 양념간장을 담아놓은 통에서만 검출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진술과 경찰이 직접 확인한 부분에 따르면 양념간장 속 채소들이 간 넣은 것이 아니라 넣은지 시간이 좀 지나 푹 절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평소 미리 만들어 놓은 양념장을 통에 보관해뒀다가 손님 상에 털어서 내놓았던 것입니다. 당시 식당에 정상 영업을 하고 있었고 점심시간 때 식사를 한 손님들 중 이상 증상을 보인 것이 없는 점으로 보아 점심시간 때 이후 저녁 6시 40분경 저녁 식사 전에 메소미를 양념간장 통에 넣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럼 이 범행은 이른바 묻지마 범행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특정 대상을 노린 범행일까요? 당시 식당의 메뉴를 살펴보면 각종 고기와 해장국 등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양념간장을 먹는 경우는 설렁탕이나 갈비탕에 들어있는 고기를 찍어 먹는 정도였을 것입니다. 메뉴를 살펴볼 때 묻지마 범행으로 불특정 다수를 노린다면 고기나 해장국 국물에 직접 뿌리거나 외소미를 넣는 것이 보다 더 쉽고 합리적인 범행일까요? 굳이 사람들이 찍어 먹을지 안 먹을지 모르는 양념간장에 매소미를 넣기 위해 양념간장 통 뚜껑을 열어 매소미를 넣고 다시 뚜껑을 닫는 번거로운 일보다는 말이죠. 하지만 물론 아예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긴 합니다. 앞서 메뉴를 봐서 아시겠지만 사건 당일 저녁 메뉴였던 콩나물밥은 원래 식당에 있던 메뉴가 아니었습니다. 사망한 정씨가 그날 즉흥적으로 요청했던 것이죠. 그리고 콩나물밥은 양념간장을 넣어 비벼 먹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당시 식당에 있던 누군가를 대상으로 범행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이만큼 확실하게 매소미를 먹게 할 기회도 없을 것이라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앞서 묻지마 범행의 경우보다 자연스럽게 범행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이제 묻지마 범행의 가능성은 잠시 접어두고 목적성을 가진 범행에 집중해서 범인상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범인은 저녁 메뉴가 콩나물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콩나물밥을 먹을 인물들 가운데 한 명 혹은 다수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것입니다. 즉흥적으로 정해진 메뉴를 알려면 식당 내부에 있던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식당의 구조를 보면 주방을 거쳐야 화장실을 갈 수 있습니다. 범인은 화장실에 가는 척하면서 주방을 들러 범행을 저질렀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외부인도 뒷문으로 주방 출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식당은 뒷문을 거의 늘상 열어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외부인이 들어와서 범행을 저지른다면 앞서 말한 것처럼 식당의 주메뉴인 고기나 국물에 메소밀을 뿌리거나 넣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외부인의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그 가능성은 꽤 낮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범인은 범행을 미리 계획했을 것입니다. 식당에 평소 메소밀이 없었으므로 미리 메소밀을 작은 용기 같은 곳에 준비해 가지고 있다가 기회를 노리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마침 저로의 기회가 나타난 것이죠. 하지만 남는 의무는 용기를 어떻게 없애냐는 것입니다. 식당에는 양념간장통 외에 메소밀 흔적이 전혀 없었고 만약 콩나물밥을 먹은 6명 중에 범인이 있다면 화장실 변기에 버렸거나 식당을 나가 용기를 없애는 등의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병원에서 치료하는 과정 중에 발견됐을 테니까요. 이제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을 토대로 용의자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시간입니다. 첫 번째 용의자는 농부 김모 씨입니다. 콩나물 밥을 먹은 6명 중에 1명으로 당시 증상이 제일 약해 5일 만에 퇴원해 의심을 받던 인물입니다. 김 씨는 사건 당일 강아지 사료를 사러 읍내에 나갔다가 11시 30분에 해당 식당에서 콩나물죽을 먹었고 저녁까지 계속 식당에 머물렀습니다. 따라서 범행을 저지를 충분한 시간도 있었고 저녁 메뉴가 콩나물 밥인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범행을 저지르고 의심을 피하기 위해 적은 양을 먹었다는 주장에 대해 김 씨는 평소 틀리를 착용하고 있는데 양념간장에 있는 깨소금이 틀리 사이에 끼면 잇몸을 눌러서 아프고 틀리를 따로 청소해줘야 하는 것이 번거로워 양념간장을 조금만 넣고 고추장을 넣어 비벼 먹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김 씨에게서 뚜렷한 범행 동기를 찾기가 힘듭니다. 같이 화투를 친 사람들은 50년 지기 친구들이었고 식당 주인이나 주방 할머니와 원안 강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니까 말이죠. 김 씨는 그저 천운으로 위험을 피해간 것일까요? 아니면 범인일까요? 두 번째 용의자는 식당 주인 이모 씨와 주방 할머니 씨입니다. 양념간장 통에 손을 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치료를 받아 회복한 식당 주인과 주방 할머니는 서로 상반된 진술을 합니다. 당시 요리를 한 것은 자신이 아니고 상대방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요리를 했던 지간에 식당 주인과 주방 할머니 모두 뚜렷한 동기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범인이라기엔 사건 당시 상태가 매우 심각했습니다. 식당 주인과 주방 할머니가 범인이 아니더라도 당시 주방에 들렀던 사람이나 화장실에 갔던 사람 등 무언가 단서가 될 만한 것들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지만 식당 주인과 주방 할머니는 깨어나서도 사고 후유증으로 당시 기억이 오락가락하는 등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식당 주인과 주방 할머니 가운데 과연 범인이 있을까요? 세 번째 용의자는 식당 바로 옆 주점 사장 최 씨입니다. 최 씨는 사건 당일 해당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기다리고 있다가 더는 못 기다리겠다고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식당에 다시 가보니 사람들이 콩나물 밥을 먹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식사를 마친 사람들이 쓰러져 신고했다는 최 씨 그는 저녁 메뉴를 알고 있던 인물 중 콩나물 밥을 먹지 않은 인물입니다. 또한 동네 주민들은 그가 식당 주인과 다툼이 있어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최 씨는 사건 발생 한 달 전인 2013년 1월 식당 주인과 화투를 쳤는데 자신이 진 것을 가지고 식당 주인이 계속 약을 올린 탓에 화끼면 화투판을 업고 한 달 동안 식당 출입을 하지 않았던 것이고 시간이 지나 화가 풀렸을 뿐이라며 큰일은 아니라고 해명합니다. 자신은 신고를 한 사람인데 왜 의심하는지 어이없어하는 최 씨 그는 과연 범인일까요? 아니면 그냥 우연히 콩나물 밥을 먹기 전에 자리를 피한 사람일까요? 사실 이 사건이 발생하고 좀처럼 해결되지 않자 마을엔 여러 소문만 무성히 적었습니다. 보험금을 노린 범죄라는 소문도 수사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렇듯 수많은 억측이 난무하자 외식을 꺼리고 누가 호의로 주는 것을 거부하는 등 주민들끼리 서로를 의심의 눈출이로 바라봐야만 했습니다. 경찰은 1,4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실시했지만 아무런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증거도 없고 목격자도 없으며 인근에 하나밖에 없는 CCTV도 식당 쪽을 비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과연 범인은 누구일까요? 용의자들 가운데 진짜 범인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낮은 가능성이지만 식당의 평판을 떨어뜨리거나 식당 주인에게 원활을 품고 있던 제3자가 몰래 주방에 들어와 저지른 범행일까요? 이것도 정말 아니면 극히 낮은 확률로 그냥 묻지마 범행을 하기 위해 식당 보안이 허술한 것을 눈여겨본 범인이 저지른 범행일까요? 이 사건은 일반 변사사건으로 분류되어 수사를 벌이다 2015년 2월 미제사건으로 처리되어 사실상 수사를 종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사건의 진실은 드러나지 않은 채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이상 미제사건 파일 참맛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추론에는 사실 대전제가 하나 깔려 있습니다. 범인 자신은 피해를 입지 않거나 적은 피해만 입으려고 한다. 하지만 범인도 함께 죽을 마음으로 저지른 사건이라면 이러한 추론은 다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 범인은 6명 가운데 1명이 됩니다. 실제로 사망한 사람일 수도 있고 죽으려 했지만 살아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콩나물밥을 다 같이 먹었는데 왜 정씨만 사망했을까요? 메소밀이 들어간 간장을 먹은 양에 따라 운명이 갈렸습니다. 증상이 제일 약했던 김씨는 간장 반 숟가락에 고추장 한 숟가락을 넣어 비벼 먹었고 박모씨는 간장 한 숟가락을 넣었지만 너무 짜서 밥 한 공기를 추가로 넣어서 비벼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소 싱겁게 먹던 백모씨는 간장 반 숟가락만 넣었습니다. 하지만 사망한 정씨는 평소 짜게 먹는 편이라 간장을 두 숟가락 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운명을 가른 또 다른 요인이 있었습니다. 메소밀 제조 시 75%가 공업용 알코올인데 이 공업용 알코올의 해독제는 술이라고 합니다. 그날 소주를 반주로 곁들인 사람은 피해가 덜했고 평소 술을 안 하는 정씨와 박씨만이 소주를 안 마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씨는 사망했고 박씨는 제일 오랜 기간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렇게 식성의 차이가 50년지기 친구들의 운명을 갈라놓았습니다. 이상 뒷이야기였습니다.